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장윤수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던 과학을 좀 더 재미있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죠 금요일에 과학터치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인사도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강의 듣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연 들려주실 우리 교수님 모셔볼 텐데요 부산대학교의 오진우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와주셨죠? 네 답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네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사실 저희 자연계에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능들을 잘 모방한다면 사람에게 유익한 것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자연에 있는 색깔을 모방해가지고 사람에게 유익한 센서로 활용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 있는 색상들을 모방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기술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알겠습니다 또 기대를 해보면서 교수님을 또 자리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오진우입니다 먼저 대구에서 금요일에 과학터치를 하는데 참석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대구가 고향이어서 이번에 겸사겸사 고향도 방문할 수 있어서 이 뜻깊은 시간이 되고 또 우리 대구 지역 학생들에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 분야 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너무나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7면조의 얼굴 색은 왜 변할까 다자마 색센서인데요 방금 아나운서분께서 말씀 주셨듯이 간단히 설명 드렸을 때 생태계에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모방한다면 우리 삶에 유익한 기술로 쓸 수 있고 현재 다양하게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색깔 변화의 원리를 모방해가지고 색센서를 활용함으로써 어떤 주변에 있는 환경 유해물질이라든지 이 체내에 존재할 수 있는 질병들을 진단하는 센서의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체 모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생체 모방 색깔이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기술을 모방한 생체 모방의 어떤 색센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으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앞에 없어가지고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보시면 큰 고래가 있습니다 흰 긴 수염 고래라고 하고 대항 고래라고 하는데요 몸 길이가 30m이고 몸무게가 170톤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의 키가 보통 한 2m 정도 되기 때문에 2m 조금 안되기 때문에 이 30m의 길이에 대한 어떤 개념은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몸무게가 170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무거운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을 큰 덩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래는 왜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평소 수업을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손 들고 답을 많이 할 거라 기대가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보지 못해서 매우 아쉽고요 답을 좀 빨리 이제 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힌트를 잠깐 드리면은 이 사람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유럽 사람들이 동남아 지역 사람보다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 중에 한 개인데요 그 이유는 이 베르그만 법칙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르그만의 법칙은 몸이 클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체온을 외부로 덜 뺏기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상자 한 개가 있을 때 총 상자 개수가 한 개인데 표면에 드러나 있는 상자 개수도 한 개입니다 그래서 표면 상자 비율이 전체 비율의 100%인데요 개수가 늘어날수록 예를 들어서 64개가 있으면은 64개 총 상자 개수 중에서 바깥쪽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은 56개, 87%가 됩니다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총 상자 개수가 1000개가 되면은 표면 상자 개수가 5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바다 속은 매우 차가운 온도, 낮은 온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고래 같은 경우는 항원동물, 표면에 속합니다 결국 이 인체에 있는 체온을 뺏기면은 추워서 죽게 되는데요 큰 덩치를 가짐으로써 체내에 있는 열을 최대한 적게 뺏기게끔 진화되어 가지고 고래가 크게 덩치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도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덩치가 큰 쪽으로 진화되면서 되게 되었고요 반대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은 더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체내 열을 발산하기 쉽도록 작은 덩치로 진화되게 됩니다 코 같은 경우도 동남아 쪽은 코가 납작한 이유는 더운 열기를 바깥쪽으로 빨리 배출시키기 위한 거고 북유럽 사람들이 코가 큰 이유가 차가운 공기가 체내로 들어왔을 때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코가 크게 진화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인체의 특징이 유럽 사람들 남미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차이가 우리가 사는 지역에 최적화 돼서 진화된 걸로 보시면 참 신기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군대 학생들 중에 그러면 에스키모인들은 왜 아시아인들과 닮았나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에스키모인들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추위로부터 버티는 체내의 지방층이 두꺼워지면서 버티게 되면서 북유럽과는 좀 다르게 진화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체모방은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스와 모방이나 흉내를 의미하는 미믹스 두 개의 어떤 그리스 단에서 따온 말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체모방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이것은 디자인적 요소들이나 생물체 특성들에 연구비 모방을 통해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는 결국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게 최근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점퍼 같은 경우에 찍찍이가 있어 가지고 쉽게 붙였다 떨어뜨렸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엉겅키 식물을 모방한 기술이 되겠고요 선박 프로펠러를 모방해서 흑동고리를 모방해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선박 프로펠러를 만든다든지 칼락곳을 모방해서 믹서기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신간생같이 빠르게 다니는 기차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공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앞을 뾰족하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은 물총쇄에 불의를 모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기능들을 모방한 경우가 많은데 크게 구조를 모방한 경우와 색깔을 모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요 내용은 색깔을 모방한 기술들에 대한 설명인데 고전에 앞서서 구조를 모방한 것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신고 있는 신발 밑창을 보시면 줄무늬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옛날에 선조들이 신는 고무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줄무늬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미끄러운 얼음 지역이라든지 미끄러운 바닥을 밟게 되면 미끄러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무늬가 들어갔는데 그 줄무늬도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도마뱀 게이코 도마뱀인데요 게이코 도마뱀 뿐만 아니라 파충류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손바닥에 있는 줄무늬로부터 어떤 벽면에 미끄러운 부분을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들을 모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게이코 도마뱀을 모방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90도 경사면에 유리면에 있더라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붙어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도에 소금쟁이 로봇을 만들어서 이 소금쟁이가 발바닥의 표면적을 극대화시켜서 물 위에 떠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흉내에서 로봇들을 만들기도 하였고요 이 유시버클리에서는 죽지 않는 바퀴벌레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은 잘 보이지만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 바퀴벌레가 원자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는다고 일단 생명력이 긴 생명체라고 일단 약간의 밑거라 말거라 말이 있었는데 원자폭탄이 아니더라도 기계적으로도 끈질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돌 밑에 바퀴벌레가 있고 사실 여기는 돌에 바퀴벌레가 눌린 이미지인데요 심의상 이 돌 모양을 지웠는데 이 돌을 지우게 되면 바퀴벌레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외부에서 힘을 줬을 때는 체내에 있는 기관들이 탈착됐다가 그 힘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돌아오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바퀴벌레가 너무 끈질기게 살면 좋지 않지만 우리 어떤 기계를 만들었을 때 외부의 압력을 어느 정도 받아도 부서지지 않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장치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방도 해서 죽지 않는 바퀴벌레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이 워낙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초창기에 로봇 벌을 모방해서 현재 드론이라고 하는 형태의 기기도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하였고요 이렇게 다양한 구조적인 기능들을 이용해서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 자연에 존재하는 색깔에 대한 모방은 부족한 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옷을 입거나 할 때 볼 수 있는 이 색깔들은 염료나 알류에 의한 흡수색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흡수색의 비율은 매우 작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구조색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구조색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구조 이 깃털이나 나비의 날개, 딱정벌레의 등 또는 오징어, 문어 등과 같이 다양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내부에 있는 나노마이크로 구조에 의해 가지고 색깔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흔히들 볼 수 있는 게 공작새의 깃털인데요 공작새의 깃털을 보게 되면 다양한 색깔들의 패턴이 자기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유협을 가할 때 만든 패턴인데 그것들이 결국 깃털 내부에 있는 나노마이크로 구조에 대한 것들인 것들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나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런 것들이 교배나 자기의 신호를 보낼 때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부에 존재하는 특이한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색깔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결국은 자기의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데 색깔을 발현시키는 데 진화가 됐을 거고요 또는 반대로 위협을 가할 때도 활용되도록 진화가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딱정벌레 같은 경우도 녹색인 이유는 나뭇잎에 서식할 때 녹색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 우리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나무 벽면에 있기 때문에 갈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나무를 보게 되면 비가 올 때 나무가 옅은 갈색에서 고동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장수풍뎅이도 평소에는 옅은 갈색을 띄고 있다가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짙은 갈색으로 등껍질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포식자로부터 자기의 어떤 모습의 색깔을 안 보이게끔 보호하기 위해 진화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지역별로 인종별 덩치, 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색깔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인종별로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지역별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은 조금 짙은 색 흑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황인종 그리고 핀란드나 서유덴 쪽은 백인종들이 우리가 백인종이라고 하면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망학생들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피부색이 다른 이유는 피부 내에 존재하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종별로 다른 피부색을 가지는 이유가 사실은 멜라닌 색소가 다르다는 건 질문이 아니고요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왜 멜라닌 색소의 양이 다를까가 실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적도 지방에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쪽은 햇볕이 매우 강합니다 평소에도 40도 이상의 높은 고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햇볕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햇볕 중에는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길이를 가지는 파장을 가지는 빛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 자외선이라 불리는 짧은 파장대의 빛은 사람의 피부에 들어왔을 때 사람의 피부 내에 존재하는 세포들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서로 안 좋은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어떤 피부의 조직을 괴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도 지방에는 유독 다른 지방에 비해서 그런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차단하는 쪽으로 진화가 된 거죠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부 내에 멜라닛 속수가 많을수록 그런 자외선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피부 내에 그 빛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고 자연스럽게 피부가 거물수록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스웨덴이나 핀란드 쪽은 피부가 하얄까 멜라닛 색소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열 필수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비타민들은 음식물로부터 취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아야지만 합성할 수 있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구루병이라든지 다른 질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데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데요 따라서 적도 지방은 매우 빛이 약합니다 저도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 11월 쯤에 독일만 가더라도 독일은 스웨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쪽에 있는데요 한 아침에 9시 반이 넘어야지 해가 뜨고 오후 5시가 되면 해가 집니다 해가 거의 없는 상태죠 그럼 그보다 더 위에 쪽에 있는 핀란더스웨덴은 겨울이 되면 거의 하루 종일 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속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유럽 사람들은 햇볕만 나오면 바깥쪽으로 나와가지고 선태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TV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생존을 위해서 햇볕이 작은 북극쪽 사람들은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고 반대로 햇볕이 많은 적도 지방의 사람들은 피부가 검게 되는 결국 생존 원리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백인들이 살고 영국에도 흑인들이 삽니다 그죠? 지금은 여러 가지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크림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비타민 D도 이제는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햇볕을 받지 않아도 먹고 어떤 질병을 얻지 않게 몸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양한 지역에 여러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조금 더 색깔의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 쪽 아니 중동쪽이죠 중동쪽 가게 되면 사람들이 검은 천을 덮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종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보커라고 하는 명칭의 어떤 천을 덮어 쓰게 되는데 이 검은 옷을 입으면 더워질까요? 서늘해질까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여름에 검은색 옷을 입으면 더운데 왜 검은색 옷을 입으냐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이 중동 지방은 아까 햇볕이 매우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평소에도 40도가 넘는 매우 더운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천을 덮어 쓰는 이유가 왜일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 답은 우리 비닐하우스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검은색 천은 태양에서 오는 모든 빛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천의 바깥쪽은 매우 뜨거운데 천 안쪽으로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쪽은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동 지역 사람들이 보면 두꺼운 검은 천을 덮고 쏘고 있지만 안쪽에는 또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부터 더운 빛을 차단하고 안쪽은 시원하게 유지하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볼 수 있는 게 비닐하우스인데 이 투명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만약에 천이 있다면 빛의 모든 부분을 투과시켜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빛이나 열이 바깥쪽으로 나올 때 한 번 더 차단하면서 복사열이 되면서 안이 더 뜨거워지는 따뜻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말씀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틀렸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름에 이 검은 천을 입을 때 두꺼운 천을 덮어 쓰는 것이 아니고 피부에 접하는 얇은 티셔츠를 입기 때문에 이 검은 티셔츠가 열을 받은 다음에 피부로 바로 전달하기 때문에 여름에 이 더운 티셔츠 입으면 더운 거 맞습니다 그죠? 이 두껍게 덮어 썼을 때 이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옷을 입으면 더 시원하게 여러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흰색을 조금 더 얘기하면 옆에 보시면 북극곰이 있고 북극새가 있고 북극술록이 있는데 이 동물들은 왜 흰 깃털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느 듯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극에는 눈이 많으니까 북극술록이라든지 북극새가 포식자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진화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극곰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예를 들어 조심조심 먹이를 잡을 때 자기 몸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방금 얘기했던 포인트를 본다면 이 깃털이 우리가 볼 때는 흰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명한 융털입니다 그거는 우유가 흰색으로 보이는 거랑 같은 원리로 빛의 산란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건데요 투명한 융털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이 융털이 흡수하지 않고 산란시켜서 내부로 보내면서 이 곰의 피부를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극곰이 깃털은 흰색이지만 투명한 융털로 이루어져 있지만 피부는 검은색입니다 융털을 통과한 빛이 피부로 도달했을 때는 최대한 빛을 많이 흡수하게끔 진화가 되면서 각기 삶을 살고 있는 참 재미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색깔이 진화를 위해서 바뀌고 결정이 되어지는데 불행히도 유전자의 변형에 의해서 원하지도 않는데 특이한 색깔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멜란에 색소가 없는 경우 알비노라고 하는데요 실제 아프리카에도 애기가 태어날 때 알비노 현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피부가 하얗게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하얗게 태어나면서 되게 되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유해 자외선을 찾아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2세대 3세대 연장하지 못하고 짧게 사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약도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다음 중 알비노에 의한 색깔이 흰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5가지는 전부 다 알비노입니다 알비노 쿠두 알비노 악어 알비노 집박이세 알비노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알비노 공작새 그 색깔들이 진화를 함에 있어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진화해서 결정되어진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게 어떤 유전자의 변이에 따라서도 이런 흰색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경우를 보여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생체 모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어떤 삶의 목적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동식물들은 생존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잘 잡아먹기 위해서 진화되어지면서 각기 다른 특색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색깔들을 우리가 잘 모방한다면 사람에게도 유익한 기술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색을 이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빛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빛 같은 경우에는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물 속에 빛이 들어갔을 때 굴절되는 현상은 파동성과 영향이 많이 미쳐지고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태양전지와 같은 경우들은 빛의 입자성으로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색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제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에 관계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길이를 가지는 파장이라고 하는데 반복되는 길이 가지는 빛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빛이 가지는 파장과 간섭하는 크기의 물체가 있으면 서로 다른 간섭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은 라디오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라디오를 들을 때 보통 도시에서는 FM을 듣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산악이 나오게 되면 FM을 들을 경우 지지직 지지직 그러게 됩니다 대신에 그때 AM으로 돌리게 되면 소리가 깨끗해지는데요 파장 입장에서 얘기하면 FM이 파장이 짧고 AM이 파장이 긴데 이 도시에서는 FM 길이만큼의 큰 건물이 없는데 산악지역을 가게 되면 산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FM과 간섭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FM보다 더 긴 파장의 AM으로 바꾸게 되면 이 AM이 산의 크기와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신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빛이 들어올 때 제 몸이 두께가 한 1m까지는 아니고 1m를 치더라도 1m의 두께가 가지고 있으면 1m보다 긴 파장이 들어오게 되면 제 몸을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제 몸의 크기 1m보다 작은 파장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몸과 간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외선이 나쁘다는게 자외선은 파장이 300nm 매우 작은 크기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몸에 들어오게 되면 300nm 크기와 관계되는 세포라든지 단백질 여러가지 물질들과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간섭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열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 몸을 훼손시켜가지고 이제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를 이용한게 전자레인지인데요 전자레인지가 뜨거워지는 이유는 전자레인지에 들어가 있는 음식에 물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와 마이크로웨이브의 진동수가 결맞기 때문에 물에 진동을 간섭을 가해주게 되면 물이 열받아가지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음식을 데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간섭을 일으키면 뜨거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몸에 짧은 파장이 들어오게 되면 몸에 있는 세포를 뜨겁게 만들어서 나쁜 세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전자레인지에 여러분들 혹시나 넣을 때 수분이 없는 물질을 넣게 되면 지지식거리면서 타버린다거나 익히는게 아니고 전혀 다른 위험한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자레인지에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넣어야지 물이 진동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따뜻한 음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UV파장보다 작은 파장을 얻게 되면 몸 안에 있는 아미노산 DNA 단백질들과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 방사선을 많이 맞으면 안 좋고 감마 비행기 탔을 때 외부에서 오는 파장인데 이런 것들을 맞으면 안 좋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은 매우 좁은 영역입니다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300나노미터에서 800나노미터인데 이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유익한 센서로 활용하는게 목표입니다 그럼 조금 쉽게 들어가면 이제 색깔에 삼원색이 있는데요 빛에 삼원색이 있고 색에 삼원색이 있습니다 빛 같은 경우에는 빨강, 파랑, 초록으로 이제 나눠지고요 특징은 이 세 가지의 색을 섞으면 흰색이 된다는게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빛에 삼원색의 원리로 구조색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칠면조 칠면조가 아니고 공작색 깃털 색깔을 그런 것들은 깃털에 있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나노 구조로부터 나오는 색깔입니다 이건 빛의 회절과 간섭, 산란 현상이었던 복합적인 결과물인데요 이 크기가 크거나 간격이 넓으면 파장이 긴 장파장대 우리 파장이 길면 장파장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 보이게 되고 크기가 작거나 간격이 좁으면 단파장 짧은 파장 짧은 파장은 푸른색입니다 푸른색이 보이게 되면서 이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게 되는 현상이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색깔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바뀌는 현상을 이용해서 센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흡수색 염료나 알료로부터 우리가 합성해서 만드는 흡수색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구조색은 햇볕에 의한 색바람 현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이 같은 경우 햇볕에 올려두면 두렇게 색바라해지죠 그죠? 그건 종이 안에 있는 색소가 날라가기 때문인데요 그걸 잘 이용한게 흰 티셔츠에서 김치국물을 흘렸을 때 햇볕에 두게 되면 고춧가루가 날라가게 됩니다 그게 전부다 색바람 현상의 결과들인데요 우리가 김치국물을 제거하는 데는 좋지만 원하는 색을 영원토록 유지하기에는 태양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구조색은 구조 내에 존재하는 나노 마이크로 형태의 구조로부터 나온 색이기 때문에 햇볕을 평생대로 주더라도 그 색깔들이 날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구조색을 이용해서 연구 분야에서 하는 것들을 광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 구조는 훨씬 더 규칙적인 구조를 가질 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연구자들이 1차적인 면 2차적인 면 3차적인 면으로 규칙적인 구조를 만들게 되면 외부에 태양빛을 줬을 때 규칙성에 간섭되게끔 색깔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소자로 활용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중학생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원리를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빨대를 물 안에 넣었을 때 빨대가 구워 보이는 현상은 스넬의 법칙입니다 어떤 공기가 가지고 있는 굴조률과 물이 가지고 있는 굴조률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리는 구조색은 브레그 법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거니까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들은 듣고 까먹고 또 다음에 공부할 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빗은 이 파동 물결 물인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결정 구조를 가지게 되면 위에서 들어오는 물결과 아래에서 들어오는 물결에 위상차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위상차 생기는 물결이 다시 한번 보관 간섭이 일어나야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되기 때문에 결맞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위의 경로를 통해 지나온 빛과 아래의 경로를 통해 지나온 빛의 차이를 구했을 때 결맞음의 정수배 파장의 정수배가 되어야지만 색깔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구하게 되면 이거는 삼각형의 공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데 결과로 보여주면 굴절율과 두께 그리고 보는 각도는 색깔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이 차이가 여기 엔디 코사인 세타 이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보는 색깔의 정수배 결맞음이 일어날 때 살아남아서 색깔로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 어떤 물질이 가지는 구조가 넓으면 장파장 짧으면 단파장의 색깔을 가진다고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자연에 존재하는 특이한 구조들을 우리가 모방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어떤 구조적인 기능을 모방하는 것보다 이런 색깔은 워낙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양한 어떤 나노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이런 것들을 모방할 수 있고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자동차 페인트라든지 어떤 색센서라든지 또는 광통신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기능으로 사람에게 유익한 디바이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색깔이 바뀌는 동물은 고조네요 잠깐 죄송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 색깔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분이 예일대학교의 푸름이라는 교수님인데요 이것들을 이제 연구할 때 있어가지고 실제 여기 보이는 새해 보이는 색깔 이 원숭이의 얼굴에 보이는 이 색깔들이 실제 구조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피부에 뇌에 존재하는 이 콜라겐 구조를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보게되면 정렬이 잘 되어 있고요 이 정렬도를 이 어떤 스펙트럼으로 변환시켰더니 푸른색인데요 푸른색이고 이 붉은색은 실제 스펙트럼인데 매우 잘 일치하더라 그래서 피부 내에 존재하는 콜라겐 이 콜라겐의 정렬도에 따라서 동물들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밑에 논문을 보게되면 이거 지금 푸른 얼굴 푸른색 얼굴 원숭이 저 이름이 있는데 이 논문을 보면 우리 어릴 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빨간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는 좀 재미없지만 엉덩이 속에 존재하는 콜라겐 번들이 넓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빨갛다고 동심을 깨는 논문 결과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이분이 10년 정도 전 세계에 있는 동식물들을 분석했더니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색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반대로 고대 시소새의 화석을 분석해서 그 시소새가 어떤 색깔을 가지는지 재현을 하였습니다 사이언스라고 하는 최고의 저널에 게재하였는데요 이게 복원된 시소새입니다 티라노사우스도 담긴 했는데요 이게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들 조금 내용이 어긋납니다마는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해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티라노사우스가 아각껍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연구 결과가 과거의 공룡이 아각껍질이 아니고 새의 깃털처럼 되어 있다는 증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는 현존하는 공룡의 후예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도 보시면 과거에 존재하는 공룡이 아각껍질이 아니고 새의 깃털처럼 다양한 색깔을 가진다고 하는 일부의 증거가 되는 결과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칠면조는 특이하게도 자기의 흥분 정도나 교배기 때 색깔이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날 한시에 얻은 칠면조인데 같은 색입니다 같은 색에 얻은 사진인데 칠면조가 흥분 정도에 따라서 붉은색이나 또는 진주색, 푸른색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피부 내에 존재하는 콜라겐 번들의 정렬도에 따라서 색이 결정되어 지는데 왜 색이 바뀌는지 연구해 보니까 사람도 흥분하면 혈관 내에 혈유량이 많아지면서 얼굴이 붉게 변하죠 그죠? 칠면조 같은 경우에도 극부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콜라겐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콜라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혈관도 있고 세포도 있는데 이제 이 칠면조가 흥분하게 되면 혈관 내에 혈유량이 바뀌게 되면서 이 콜라겐의 정렬도를 바꾸면서 색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추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색 변화 원리를 이용해서 유사한 형태의 물질을 만들게 되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변화하는 색센서를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이디어이고요 그리고 구조만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염료나 안료를 같이 모방해서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색은 잠시 접어두고 염료나 안료가 보여주는 흡수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바둑을 두는 친구가 있는지 보고 있지만 이 흰 바둑알과 검은 바둑알 중에 어느 게 더 크기가 클까요? 여러분들 바둑알 자세히 보게 되면 흰 바둑알보다는 검은 바둑알이 더 큰 크기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흰색은 모든 빛을 반사하고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는데 모든 빛을 흡수하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차가 있을 때 흰색 차와 검은 차를 비교하게 되면 흰색 차가 상대적으로 커 보입니다 그럼 바둑을 두는데 서로가 똑같은 크기의 바둑알을 두다 보면 상대적으로 보이는 크기가 달라 보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작은 검은 바둑알을 두고 흰 바둑알은 크게 반대로 큰 검은 바둑알을 두고 흰 바둑알은 좀 작게 만들었을 때 두게 되면 실제적으로 비슷한 크기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색은 삼원색을 마그젠타, 니사이안, 옐로우를 가지게 되는데 이거의 특징은 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물감 섞으면 검은색 되죠 그죠 그게 빛이 가지는 원리와 색이 가지는 원리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이 흡수색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물질이 특정 빛을 흡수하는데 그 외의 빛을 반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때 반사되는 빛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질이 흡수하는 색의 보색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도 보면 어떤 이런 색깔들이 주변 자극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단풍잎을 보게 되면 외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면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녹색의 단풍잎이 가을철이 되면 노란색이 되거나 붉은색이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요 이렇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외부 온도 외부 자극에 의한 색 변화 원리를 이용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센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색깔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센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센서는 최근에 센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센서는 다양한 게 있겠지만 현재 결국 가려고 하는 것들은 사람의 코나 개코처럼 매우 높은 감도를 가지는 센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50배 많은 후각 센서를 가지고 있지만 1억 배 이상의 높은 감도를 가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가 마약도 탐지할 수 있고 암도 진단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개코를 모방한 전자코어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색깔 원리를 전자코에 도입함으로써 눈으로 볼 수 있는 개코의 기능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는 센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이 센서들은 주위에 있는 유해한 물질들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음식물이 탔을 때 나오는 유해 물질들 또는 질병 진단 폐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질병 진단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향이 나는 물질들 매운 향 또는 뭐 커피향 또는 커피의 원산지 같은 것들을 판별할 때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센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임신 테스터기라든지 당뇨 진단기 등 특정 센서가 하나의 타겟만 센싱하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 가지고 하나의 센서로 다양한 어떤 질병 유해 물질들을 동시에 측정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경계에 존재하는 시스템도 모범을 잘해야 되고 이 많은 센서로부터 나오는 무수한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딥러닝에 대한 기술이 혼합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조금 오를 수 있는 건 융합기술이 총 집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색깔부터 이어져 오는 이 센서 개발이 결국은 융합하되어 가지고 요즘 얘기하고 있는 빅데이터 딥러닝을 통해서 융합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더 고기능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도움되는 이 디바이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양한 어떤 약이라든지 유해한 물질들 항생제들을 우리가 손쉽게 구분할 수도 있고 실제 저희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호흡을 취했을 때 이 건강한 사람과 폐암환자를 방금 말씀드린 어떤 색깔을 가지는 색을 모방한 이 센서 시스템으로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센서들 차세대전자콜을 이용하게 되면 폭발물도 생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해의 물질뿐만 아니라 과일의 신선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배달 음식들을 많이 시켜 먹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얼마만큼 안전하게 또는 과일들이 얼마만큼 안전하게 유통되는지가 우리들의 많은 관심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을 융합시켰을 때 우리가 센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폭넓게 활용했을 때 사람에게 우리 삶에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렵지만 다양한 색깔 센서의 개발들을 색을 모방한 센서들을 모방해 보여드리기 위해서 쭉 나열을 하였고요 보시면 눈으로 보이는 색깔을 이용해서 센서 개발을 했을 때 사과 표면에 있는 농약이라든지 사과의 신선도 그리고 요즘에 위험성 위험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코로나 진단 질병 진단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결론적인 모습만 보여드려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자연계에 존재하는 색깔 그걸 모방해서 개발된 센서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색깔을 변환시키는 원리를 모방해서 센서를 만들게 되면 여기 보시면 수분이 있을 때 수분이 작을 때는 어떤 패턴이 없다가 수분이 높아지면 패턴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물을 측정하는 원리를 모방한 거고 거기에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기능을 센서에 부여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 저희가 실제 코로나로 실험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변이된 바이러스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는데요 이 변이된 바이러스를 저희 센서에 넣게 되면 다양한 색깔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는 사실 백신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 하지만 또 다른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면 다른 어떤 유해한 바이러스들이 왔을 때 그것들을 조기에 진단해서 사실 이번에 우리가 1년 반 넘게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보다는 조금 더 짧게 대체할 수 있는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색센서부터 너무 넓게까지 가서 우리 학생들이 똑똑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색깔을 자연의 존재하는 색깔을 모방해서 개가 가지고 있는 코의 어떤 능력의 센서를 개발한다면 다양한 질병 진단 뿐만 아니고 현재 주위에 있는 여러 위의 물질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K9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K9이 여러분들 그 저 땡땡 회사의 그 K9 차 명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K9을 개를 칭합니다 K9이 이제 매우 높은 감도에 훈련된 고감도의 어떤 신경 후각 센서를 가지고 있는 개를 칭하는데 그래서 이 K9과 같은 암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마약을 찾을 수 있는 개코와 같은 기능을 가진 센서를 자연의 존재하는 색깔을 모방해서 만들 수 있다면 사람에게 매우 유익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의 연구 방향은 이 생체 모방 중에서 카멜레온이 이제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건데요 앞에 이제 구조색과 흡수색을 분리해서 얘기했는데 이 카멜레온의 색 변화 원리는 구조적인 변화와 색소 변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은 주변에 있는 어떤 색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가지고 자기 몸을 감춘다든지 밖에 드러나지 않게끔 변화시키는데 사실 이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자 입장에서 모방에서 응용하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구조적인 색 변화와 색소 변화의 원리를 잘 모방한다면 고 기능의 센서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군인 아저씨들이 있는 군복으로 만든다면 군인 아저씨가 산에 갔을 때 녹색으로 바뀌고 사막에 갔을 때 누런색으로 바뀌면 훨씬 더 나의 모습을 숨길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식의 예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색 변화부터 많은 것들을 담기 위해서 융합적인 연구 결과까지 보여드려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넓고 재밌게 바라봐 주시고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또 재미있는 강의 들려주셨는데요 교수님 자리 모시고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너무 쉽고 재미있게 해주셔서 굉장히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공상과학 만화나 영화에서 보던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현실 앞에 다가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강의였습니다 교수님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사실 바퀴벌레라는 벌레가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인간의 입장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막 귀엽다거나 사랑스러운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바퀴벌레는 왜 이렇게 잘 죽지 않고 이렇게 오래 살아있나 끈질기나 라는 생각을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퀴벌레의 그런 생명력이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이 연구해서 인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또 이렇게 배워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인사도 나눠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대답도 함께 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남겨 주셨는데요 인공코 이야기가 인상적이셨나 봐요 그래서 인공코처럼 인간의 신체 기관을 모방에서 장착한 그런 로봇이 나온다면 나중에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점점 줄어들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질문을 또 주셨거든요 네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강의를 들었더니 그래서 네 근데 인공코는 그래도 안전한 편인데 네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사실 기계와 인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서울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또 너무 인간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최대한 방지하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활용되는 정도로 이제 써야지 그게 이제 어떤 기술의 개발이 인간을 넘어서게끔은 하는 것들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잘 집어져 네 그런데 지금 이 인공코가 궁극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네 인공코라고 해서 저는 자꾸 코 모양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건 거죠 네 인공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양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람의 코는 600만 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네 개는 이제 3억 개가 있고 결국은 많은 센서로 조합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인공코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많은 종류의 이제 센서들이 대상 물질이 왔을 때 어떤 반응성을 보여주는 게 코의 원리를 무방하는 거고 네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센서는 개코이고요 아 네 우리 혜님들이 개코다 이렇게 또 하잖아요 개는 이제 뭐 이미 뭐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암환자를 구별할 수도 있고 어 우리는 이제 공항에 가면은 이제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을 만들고 쓸 수 있듯이 이제 그것들이 이제 매우 높은 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자 입장에서는 개가 이제 3억 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3억 개를 만들 수 있으면 진짜 좋은 센서를 만들 수 있겠는데요 네 공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이 나깝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게 개수는 작지만 인간의 신경계를 무방해가지고 이제 극복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현재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또 어 콜라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콜라겐의 배열을 다양하게 하면 어떤 색이든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실험할 때는 콜라겐은 이제 쥐의 꼴리부터 추출하거나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자연적인 물질 같은 경우에는 크기나 형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연구할 때는 균일한 크기를 가지는 바이러스의 일종의 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실제 콜라겐 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네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또 이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만약 그렇다면 동물의 콜라겐 구조를 바꿔서 동물의 피부색도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바꾼 게 아까 조금 짧게 설명드려서 이제 조금 이해가 덜 될 수도 있는데 칠면조가 색깔 바뀌는 이유가 콜라겐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칠면조가 붉은색과 흰색 진우색을 가지는 거고 그리고 카멜레온이 색깔 바뀌는 이유도 체내에 존재하는 콜라겐 변들의 콜라겐 같은 정열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어가 재미있는데 여러분들 문어를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문어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모양과 색깔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콜라겐 보다는 체내 조직의 어떤 모양 변화로 인한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동물의 피부색을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들이 이 피부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종이 나뉘는 건데 그런 인종을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저희가 오늘 색깔에 대해서 넓게 얘기했는데 색은 크게 구조색과 흡수색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색깔은 흡수색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흡수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 색인 거고 그 특이하게 이제 진화된 카멜레온이나 칠면조나 문어 같은 경우에는 구조색이기 때문에 그런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은 구조색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색깔을 만들 수는 없게 지금 지화된 상태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센서의 아웃풋은 결국 색깔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정기적 신호로 변환될 수도 있는지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어요 오히려 전문적인 질문을 또 해 주시니 반갑습니다 일단은 색깔은 이제 센서의 결과는 색깔로 보는 게 우리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임신 테스트기라든지 위트머스 종이처럼 즉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색으로 표현하는 거고 굳이 색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신호 다른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제일 좋은 센서이기 때문에 눈으로 판단하는 게 간단하고 정기적인 신호나 다른 걸로 했을 경우 또 다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색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분께서는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초기 바이러스와 같은 데이터를 통해 바이러스를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결국 뭐 변이 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연기 사열 자체는 일정한 상태고 거기서 일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초기 어떤 물질의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하는 거고 그걸 정확히 알면 우리가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그걸 초기에 판단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백신이라든지 이게 좀 늦어지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 지금 나노과학기술대학에 지금 재직 중이신 거잖아요 부산대학교 아까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좀 융합과학이라서 어려울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나노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에 이제 화학 뭐 초등학생들은 아직은 또 많이 시간이 남아 있겠지만 대입할 입시를 볼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사실 이 넓은 어떤 수업에 대한 공부보다는 좀 국부적인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입시 위주의 네 입시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근데 사실 대학으로 오게 되면은 또 특히나 20계로 오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 하기 싫었던 학문을 또다시 해야 됩니다 피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고 오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특히 저희 나노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융합학문이기 때문에 수학, 화학, 물리, 생물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대학 가서 배울 수 있는 전자전기 기계 같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 공부를 많이 해서 오면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그 배우고 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입학을 딱 하면 어떤 것들을 또 전문적으로 배울 수가 있고 혹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 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융합이기 때문에 배우는 학문은 기존에 배우는 다양한 전통학과들을 가지는 것들에 융합적인 것들을 다 배우게 되죠 네 과목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들 포함해서 기계, 전자전기, 그 다음에 이제 화공 쪽까지 넓게 배우게 되는데 이 졸업에서 나갈 수 있는 길도 마찬가지로 다양합니다 저도 나노에너지공학과지만 에너지도 하지만 센서를 또 주로 하듯이 이 학문이 이제 융합됐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결과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기 때문에 뭐 자동차 분야 또는 에너지 분야 반도체 분야 그 학생들이 그 융합해서 이제 자기의 특색에 맞게끔 어떤 그 학문을 더 고도화 한다면 거기에 맞는 직업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좀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중,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좀 다양하게 관심을 두고 미리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나노에너지공학과에 와서 좀 더 멋진 학문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곳에 오면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또 한 번에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센서를 통해 냄새를 전기적 신호로 바꿀 수 있다면 반대로 전기적 신호를 통해 냄새가 나는 화학 물질을 분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연구하면서 이제 들었던 질문이고 어떤 연구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뭐 저희가,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연구 내용 범위 내에서는 반대로 해서 색깔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색이 왔을 때 그 색을, 그 향이 왔을 때 그 향을 자라서 먼지는 이제 우리가 어떤 학습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걸 만드는 것들은 또 특정 물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너무 좀 어려운 기술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또 답변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 올려주시고 함께 소통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교수님 강의가 정말 재미있고 유익했다는 뜻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저희 금요일에 과학터치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7월에 또 새로운 강연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자세한 강연 내용은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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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